우리 언니는 무척이나 열심히 살아온 여자 중에 하나다 남 탓 안하고 남의 거 뺐지 않고 근데 언니 팔자가 이게 기생의 사주의 팔자요 신의 사주의 팔자다 보니 본인도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의 수전이 있고 또 내가 결혼을 또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아직은 그런 게 안 들어왔다 어느 남자가 있더라도 결혼을 하면 또 이혼을 할 팔자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사람을 쳐내는 형국인 거야 나는 아니야 내 기운이 사람을 쳐내다 보니 어느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용기도 없고 겁도 있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그늘 아래서 남이 돈 주는 것 갖고 살아가지 못해 언니야 언니가 빚 좋은 게 살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래도 돈을 번 게 없고 3년 시절이 삼재판란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도 본인이 작게 작게나마 일을 해야 되지 크게나마 돈을 벌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이제서는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 내가 이제 이제 이제서 날개를 펴야 되는 그런 언니도 직장생활 못합니다 내가 하다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기생의 사주의 팔자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다 배움 그리고 기술 재주 이런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 양반이라서 언니도 손끝에서 기술을 놔야 되든 내가 아트 쪽으로 가든 뭐를 가든 가야 되시는 분 중에 하나야 패션 디자이너가 됐든 뭐 미용사가 됐든 뭐 요즘 반영구 뭐 이런 것도 됐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언니가 직장이 저 미용사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말한 거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도 자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된다 언니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근데 뭔가 새로이 시작을 올해부터 이민년에 2022년에 새로이 자리 이 꽉 악물고 마음 굳게 먹고 내가 뭔가 도전을 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올 한 해의 시국인지라 본인이 다른 건 모르겠다 기술은 기술인데 네 병이 하나가 있다 완벽해야 되는 병 두려운 병 떨린 병 아닌 척 하더라도 미용사면은 마을이를 잘라서 너희가 잘 될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우렴증 이런 걸 다 벗어나야 내가 내 뭔가를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미용실을 차릴 수도 있잖아 지금 계약했어요 그치 왜냐면 그래서 올해 뭔가 펼쳐져라 나가라 이거란 말이야 새로운 걸 도전해라 그것만 버리면 너가 우리 언니가 손님 관리는 그래도 괜찮다 온 단골이 또 들어올 수 있고 온 단골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도전도 계약을 했다라고 하지만 참 도전도 올해 그렇게 펼쳐지라는 운세는 맞다마는 도전도 이것도 큰 용기를 냈다 정말로 우리 언니가 계약을 했어도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시국에 자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맞는 거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이거를 잘해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가야 되고 나 혼자만 먹고 산다면야 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 여기 아이 자식이 있다 보니 근데 언니도 자 언니는 살 수 있어 이만큼 나이가 이거 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맞아요 솔직히 내가 부모의 덕이 있니 누가 뭔 덕이 있니 친구 본님의 덕이 있니 오로지 내 몸 하나 갖고 내가 입 덕으로 내 손에 제주 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원과 한은 내 자식 잘 키워서 풀어라 그러니 눈에 눈물진다 생각하지도 말아라 자 여기 여기 누구야 아들이야 아들을 보며 이혼해 언니 어차피 이혼해야 돼 이혼했죠 이 아들을 보면 시대 쪽에서 들어오는 신의 바람이 무척이나 높아나서 이 아이가 참 맑아 그리고 참 착해 그리고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똘망쫘망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원래 나오면서부터 신이 점지해 놓은 아이다 이 아이는 엄마의 심가물도 있지만 아빠의 심가물도 있어 나서 가엾고 불쌍한 게 우리 자식이다 엄마야 엄마가 얘를 아우 소름 끼쳐 엄마가 얘를 바라보게 되면 되게 눈물이 져 눈물지죠 그치 그리고 미안하지 맞아요 그리고 얘가 엄마 뭔지 모르게 링거를 꽂고 있는 모습이 보여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거를 링거를 꽂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아이 딴에도 움직일 수 없는 뭐를 하나 고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옛 딴에도 이게 장애라고 설명하기는 뭐하고 아니라고 설명도 뭐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심신 안정 그렇다고 이 아이한테 뭐 심신 안정 약을 먹일 거야 뭐를 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돼 맞아요 3년째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는 위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약해져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아이가 그런 거 안 먹고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내 아이가 예를 들면 요즘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뭐 활동장애 뭐 무슨 발달장애 뭐 여러 가지 근데 얘가 중요한 건 그런 거를 무관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신의 가물의 병이 너무 많아서 우리 언니도 꿈짜리가 많았다가 안 많았다가 맞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는 잘 몰라 다 알면 이제 무당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여기 아들을 생각하면 미치고 한 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약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뭐 이렇게 내가 감싸는 거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이걸 갖고 의사한테 동네방네 가서 좋다는 병원 다 간들 약만 더 독해지고 내 아이가 괜한 이상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장애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닌 거는 같은 데도 있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 아휴 이게 많아 아 이럴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참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응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 근데 이거 병명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치 차라리 어떤 병명이라도 주면 그거 약이라든 먹이든 그거에 좋은 거리든 내가 요즘은 엄마 맘들끼리 맘카페에서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겠는데 그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참 서러워 참 서러워 이 나이에 딸도 낳아서 또 예쁜 가정을 낳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아이들을 낳을까봐 내가 결혼이라는 것도 또 더 달라는 것도 이걸 못 가고 있어 이 아이는 엄마랑 상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됐고 키우고 살아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 그리고 어쨌든 아이가 일명 따지면 정신병 마음병 근데 이거 이 나이에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정신병 이런 것보다는 신병이 더 많다 그래서 얘 무당 만들 거야? 안 만들고 싶죠 근데 엄마가 내가 얘기한 걸 봤을 때 무당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런 낌이 있죠 네 저보다는 애기 아빠가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왕 나온 자식하고 내가 뭐라 하지 못했겠지만 안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언니가 이 한 많은 가떡이라는 세상 자식까지 보면서 이 한 마음을 내가 풀어서 죽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엄마가 지금 장사도 중요하지만 장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병을 조금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신을 받아야 된다거나 신을 받을 수 있는 건 안 돼요 엄마 10살이에요 10살한테 누가 아무리 신이 왔다 엄마 말이 돼요 얘가 학교 생활도 힘들긴 할 거예요 맞아요 못 어울려요 어 못 어울리고 동탄족이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응 싫어 별개의 사람이 미지의 세계야 근데 10살짜리를 신을 내려서 뭐 할 거니 누가 개화할 거야 엄마 장사 내가 생업 다 뒷전하고 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못해 엄마야 조금 눌러놔 눌러놔요 조금만 눌러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조금만 그냥 잘 마무리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억지로라도 나오든 고등학 대학교는 안 가더라도 억지로라도 눌러 눌러 눌러서 그냥 그 왜 졸업장이라도 거기서 아이가 잘만 커주고 고등학교도 조금 신이 돕는다며 천재는 아니고 뭐는 아니더라도 꼴등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한 친구라도 왜 요즘 같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눌러 놓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가 아이한테 신경을 들쓰고 내 아이 아프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엄마도 가끔은 아이한테 미안하겠지만 진짜 그냥 둘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그냥 이대로 아휴 눈물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잘 때 그냥 예를 들어 눈을 같이 나만 뜨지 않고 아이만 뜨지 않고 그냥 둘이 어쨌든 힘들고 버거울 때 생활고에 힘들 때 이 삶이 힘들 때 그냥 눈뜨고 일어났을 때 그냥 둘 다 하늘나라였으면 좋겠어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원한 적도 있었다 그러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뜨면 또 현실이고 내 옆에 있는 아이 또 내가 걷어서 또 학교를 보내든 또 아무 일 오는 하루 정말 아무 일 없이 오길 바라고 또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게 엄마가 또 하루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우리 본인도 어린 나이야 가슴이 조금 매이고 아파요 매이고 아픈데 우리 아이가 엄마 돈 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교라도 나오고 중학교라도 나와서 뭐 그래 고등학교까지 다 못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요즘 기술도 배우는데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 그러니 내 아이가 점점 병들어 가지 않게끔 조금 조금씩 걷어 줄 건 걷어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엄마는 내가 무슨 전세금 빼서 하래 뭐를 하래 아니야 그렇게 조금 엄마가 걷어놓을 건 걷어놓고 이런 곳에 와서 내 아이 엄마가 스스로가 백팔베레드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도와줄게 어떻게든 이 아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초등학교라도 제발 잘 나오고 중학교라도 갈 수 있게끔 친구라도 둘이 어울리는 하다못해 한 명의 친구라도 조성학업이라도 졸업할 수 있게끔 시내 어떤 풍파가 와서 자꾸만 정신병 시내병 그러다 보니 이명왕사 정말 그때는 빙의가 걸려서 그러지 않게끔 미친듯이 빌어주고 같이 해 줄게요 그러니 나 혼자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엄마가 이런 곳에 와서라도 많이 빌고 많이 이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많이 그렇게 하시면 같이 해 보다 보면 우리 아들이 좋아질 것 같아 나는 그러니 기쁨의 눈물로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든 눈물이지 모르겠지만 살아봐라 아들이랑 꼭 살아내라 그리고 살아봐라 도와줄 테니까 제가 많이 빌고 그러면 나중에 신앙 안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아직은 말문이 터졌다고 말도 못하고 아직은 가물이 이렇게 이렇게만 있는 건데 그걸 거둘 수도 있는 거야 아직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단 잠깐만